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한동훈이 예전에 미국 갔었잖아요 미국 왜 가? 지금 무슨 말이 되냐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수십 가지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어떤 말이 되느냐 아시다시피 한동훈이라는 놈이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온갖 조작 날조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지금 대선 후보 중에 공화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민주당에는 헤리스라는 검사 출신의 여성 후보가 있어요 한동훈이가 미국에 가서 자기가 했던 경험담 그런 거를 알려줬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경에 빠져 있는 거다 충분히 미국도 부정선거 이런 거 많잖아요 대한민국하고 비슷하잖아 지금 한동훈이가 그런 코칭을 해주고 왔다 조작 날조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안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헤리스라는 후보가 나오게 됐고 헤리스는 검사 출신 여성 대통령 후보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동원해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9호 3 뜻이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다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집어져서 지금 90가지? 900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트럼프 측에다가 보고서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한동훈이 했던 짓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면 이제 가특가나 열받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덕분이 나겠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 이거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내가 웬만하면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 건드려가지고 대한민국이 득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따져서 그래서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된다 국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언제까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지금 만약에 그게 터져버리면 지금 좌파에서 트럼프 측에다가 이런 보고서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조작이든 아니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그래? 한동훈이라는 놈이 여기까지 와서 코칭을 해주고 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사를 당하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거를 극복을 하고 대통령이 됐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될 확률이 90%가 넘는데요 거의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좋게 보겠냐고 잘못하다 미군 철수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게 일본이 있잖아 또 물론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알죠 대한민국은 솔직히 그거 믿고 지금 미국에게 까부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슨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약해서 그렇게 발발 기냐고요 미국에게 그게 아니거든 꼭 전쟁을 해서가 아니더라도 무역을 딱 막아버려봐 지금도 힘든 게 뭐냐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혹은 날 검찰에서 불러들이고 옥죄고 기업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SK 최태원은 문재인 때부터 오른팔로 조작 날조에 기여하고 이런 사기를 치다 보니까 재계 2위까지 올라오고 삼성을 뒤집어 풀려고 그래요 사기꾼들의 나라가 된 거죠 검사들은 조작 날조한 신자영이라는 놈 보세요 그리고 김영철 등등등 이런 검사들은 잘한 게 아니라 검사의 직함을 가지고 법위에서 놀고 조작 날조를 한 그 대가로 그 농공행상으로 영전해 영전해갖고 지금 법무원장하고 있고 무슨 대검찰청에 무슨 차장검사부터 해서 지청장 이렇게 이런 사기꾼들의 나라가 됐단 말이야 미국이라는 나라도 당연히 충분히 한동훈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개혁선도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미국에 갑자기 왜 가? 그 책 한 권 들고 가서 뭐하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놈이 가서 뭐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미국 대선 결과를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까지 흘러가는 구도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헬리스 측 검찰 출신 검사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 조작 날조로 털어서 뭉개버렸듯이 그 방법을 가르쳐줬다면 한동훈이 이놈은 X살 당할 수도 있어요? X살 당할 수도 있어? 미국에 의해서 미국에서 그 한동훈 하나 X살 하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그게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거잖아 지가 한국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작하고 이 노하우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뭉개라? 그래서 검사 출신인 헬리스가 검사를 동원해서 민주당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딛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한동훈이 X살 당하죠 저는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대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미치겠는데 무슨 남의 나라 대선까지 신경 씁니까? 근데 대충 이렇게 보면은 거의 100%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대통령 선거 제도가 선거 구도가 틀리잖아요 말 그대로 연합국가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각 주를 누가 많이 먹느냐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좀 틀려요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좋다 트럼프가 좋다 솔직히 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공화당이니까 우파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보도진영에서는 최소한 한동훈 만큼은 주리를 털어서라도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조작 날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꼬리 자르기 해도 좋아 정권을 지키고 한동훈만 내치더라도 한동훈이 다 했다 그래도 되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박영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술 좋아하고 얘는 술도 안 먹잖아 얘가 다 수사하고 행동대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가 나와서 박영수 특검이면 박영수가 나와서 구형을 해야지 수사는 한동훈이 하더라도 나대는 거 좋아해서 지가 다 했잖아 그리고 지가 지금 법무장관도 했고 당대표도 하고 책임질 거 책임질 했는데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책임을 물어야죠 이놈 책임 물을 게 뭐 있습니까? 거짓말? 거짓말로 구속시킬 수 있어요? 총선 참패한 거? 그걸로 구속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나라에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입증도 못하고 온리 조작으로 구속을 시키고 한에게 시키고 지금 8년 만에 다 밝혀진 법원의 판결문 수십만 장의 판결문도 있고 팩트가 없습니까? 그리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과학적 포렌식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ADB라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패턴도 조작하고 이거를 또 나중에 포렌식 감정 결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감정이 불가하도록 ADB라는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조작을 시도했다라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SK 채태원 계약서 위조 한 번 했어요? 두 번이나 했잖아 그 과정에서 조작된 것도 엄청나게 많고 삼성과 최소원 씨와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다 드러났잖아 안중범의 사기 미수 사건이었다 죄가 없는 최소원 씨 풀어줘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시켜줘야 되고 재심 청구해서 재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잘못했던 한동훈이라는 놈은 이 건으로 잡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대봐야 이런 놈을 어떻게 잡아넣습니까? 플러스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을 때 조작납조로 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지금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 출신 해리스에게 마구잡이로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한동훈이 암행을 당해야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더군다나 지금 좌파 인사 중에 이 보고서를 트럼프 측에다가 민주당인데도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건 뭐겠어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답이 딱 나와야죠 그게 사실화됐을 때는 한동훈이는 미국에 의해서 아마 X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 성격상도 참 대한민국 우려스럽습니다 몇몇 사기꾼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성과 국민들 정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우라통이 터지고 정말 뒷목이 딱 그냥 굳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정말 법이 없고 아무것도 없던 거 그냥 내가 잡아다가 족칠 텐데 아우 진짜 자 자 자